밴드처럼은 음악성으로 승부하는 팀이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그랜드 피아노를 치겠다고 놀랐죠 이렇게 바람을 잡아놔야 저 사람들이 좀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죠? 밴드처럼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밴드는 아니고요 저는 절대 밴드가 아닙니다 밴드처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냥 귀찮아서 밴드처럼 밴드처럼 하는데 저희는 진짜로 밴드가 아니라 밴드처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팀입니다 왕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그 길을 예비하고 정말 좀 이상해집니다 어쨌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으로 저희가 먼저 앞에 섰습니다 앞에 앉았습니다 노래를 한번 할까요? 여러분? 네 네 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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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